잠시 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오..왜 저래..암지 와..왜 저래..암지 와 마지막에 앉았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런 판 버린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면 좀 의식하게 아이고 몰랐다 잘하는데 형 보여드릴게요 말하자마자 카운터라고? 손이 많을 것 같은데 일어났다 나이스 좋았고 와 끝나나봐 안 잡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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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역시 맥기코인 맥기코인은 신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거 14초로 뛰어주면 이게 아쉽네 아 아 아 아 어이씨 안방했어 죽는거니? 와 섭득했겠다 원잼 내밀고 섭득했겠다 아 억울한데 랩 von 우와 와우 오오오오 swipe 오우 나이수 어떻게 어떻게 나이수 아 명신 야 기회다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일부러 끌고가서 계속 끌거구나 나이스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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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일나네? 몰랐다 아 오케 막았누 때릴거 없나? 있나? 나이스 나이스 뻔했나? 야 이거 죽는 건 아니겠지? 나이스 뭐야 공격을 못하겠잖아 빠크 태렉이 오종 스팀? 이겼다 어? 어 뭐야 포킹을 질러버린다고 어 뭐야 야 이거 뭔 패턴이야? 이겼다 이겼다 오우 위험해 딸이 안걸리지 이제 이제 안걸리죠 오예 나이빙 오윽 이겼다 알의 오 privileges 오èmes 고맙습니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